아 왜 그러고 있는건데 뭔지 지금이야 5분도 안됐다 아 진짜 조금 있으면 안돼? 단호한데? 아 조금만 있을 수 있잖아 5분도 안됐잖아 쉬 싸고 똥 싸고 그냥 가는거야? 여기 공중화장실이야? 뭐뭐하다고 생각 안해? 끝나도 조금 기분 상한다 야 그럼 여기 뭐 짓을 곳이야? 언니 여기 공중화장실 왔는데 너도 그냥 지나가다가 언니 화장실 좀 하고 가고 이것들이 쌍으로 니가 그러고 제가 뭘 보험해보겠어 아 웃겨 저러 들어와 좀만 있다가 밥은 먹고 가 왜? 왜? 밥도 못 먹어 여기? 조금만 알아봐 조금만 아니야 아니야 졸려 졸아 몸 졸아 쟤 어쩔거야? 왜?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? 아니 이제 집에 온 지 12분 됐어 아니 어쩜 좋아? 어쩜 좋아 예전엔 처음에 왔을 때 한 3시간이었는데 아니 아니 얘기를 좀 해보자 뭐가 문제야? 응 그래 얼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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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네 꼬리도 흔들고 응 이렇게 있으면 되지 자 응 어 내가 데려왔거든 ㅋㅋㅋㅋ 어 그래 뭐 뭐 긁어주면 됐지 오케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됐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이리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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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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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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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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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yêu아 일로와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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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와있어야지 옷방으로 가겠다는거 아니야? 안돼 안돼. 이제 옷방 금지야 출입 금지 이리와 오ー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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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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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앉아 이유가 뭘까? 우리 애기 이사가면 진짜 걱정되네 큰 나만 보고 있네 언니 방만 보고 있다 엄청 작아 그냥 누워있어 재롱아 아니 왜 그래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까지 주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뭐 놓고 왔어? 뭐 놓고 왔어? 밥이랑 간식아 다 챙겨왔어 재롱아 밥도 여기 있고 간식도 여기 있어 귀 좀 봐 뭐가 문제야 큰 나 있고 짠 나 있고 여기도 집이야 사람 사는 집 진짜 이사갈 때 좀 걱정이다 그치 예쁘기는 좀 겁나 예뻐가지고 나 뭐 있지? 윗소리를 뭐 있지? 고맙습니다